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장입니다. 그는 그의 친구에 의해 몹시 짜증이 났다. 그는 짜증이 났다. 짜증 나게 하다 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짜증이 났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겠죠? Be annoyed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짜증이 났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몹시 대단히 우리가 베리 쓰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그의 친구에 의해서 무엇뭇에 의해 바이라는 전체사 쓰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장 읽어보세요.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바로 베리가 적절치 못합니다. 베리가 아니라 much를 써줘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베리와 much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와 much의 차이점 살펴보겠습니다. 베리는 원급 그리고 현재의 분사를 수식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a very good idea. 베리라고 하는 것은 원급 구슬 수식해주고 있죠? The novel is very interesting. 베리라고 하는 편이 현재의 분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much의 경우에는 먼저 비교급과 최상급을 수식해줍니다. It is much colder today than yesterday. 날씨가 어제보다 오늘 훨씬 더 춥다. much라고 하는 편이 비교급 colder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최상급도 much가 수식해주죠? It is much the tallest of all. 그는 모든 사람 중에서 단연고 가장 키가 크다. 최상급을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much는 과학 분사도 수식해줍니다. The financial situation seems to be much improved. financial, 재정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죠. 재정적인 상황이 상당히 개선된 것 같다. improved, 과학 분사죠? much가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애를 시작하는 형용사, 이것도 much가 수식을 합니다. They were much afraid to the soul.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 부사고 하나의 덩어리, 이런 경우에도 much가 수식을 해줍니다. much to my surprise. 아주 놀랍게도, he fell in the exam. 그는 시험에서 떨어졌다. very와 mochi, 구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바보 짓을 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이 있었다. 그는 분별력이 있었다. 분별력, 영어로는 sense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다음에 바보 짓을 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at the full,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바보 짓을 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이 있었다. 바보 짓을 하는 것 이상의 분별력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제가 과거입니다. 뭐뭐 이상의 분별력, 무엇보다 더 많은 분별력. 그래서 more sense,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무엇보다 바보 짓을 하는 것 이상의 분별력. 바보 짓을 하는 것, 두부정사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분별력은 sense입니다. 바보 짓을 하다, act the fool. 바보 짓을 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 more sense than to act the fo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노예처럼 대우받기보다는 가족 중에 한 사람처럼 대우받았다. 그녀는 대우받았다. 대우하다 라고 하는 표현은 treat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대우받는 거니까 be treated 수동태로 쓰면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표현 뭐뭐뭐이다 혹은 뭐뭐뭐하다 이 표현 rather tha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을 써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첫번째 문장 보세요. 그녀는 노예처럼 대우받기보다는 가족 중에 한 사람처럼 대우받았다. 뭐뭐뭐처럼 그렇죠. like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처럼 대우받았다. 뭐뭐라기보다는 가족 중에 한 사람처럼 대우받았다. 뭐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노예처럼 노예는 slave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like a slave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을 써서 우리가 나타내보겠습니다. 그러면 she was treated 이쪽 부분에 more like one of family 다음에 rather를 삭제하면 되겠죠. than like a slave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대우하다 t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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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다르다 취급하다 또 치료하다 이런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뭐라기보다는 뭐뭐라이다 혹은 뭐뭐라하다 할 때는 rather than을 쓴다. 이것은 모델을 써서도 나타낼 수 있다. 노예는 slave 이 표현을 쓴다. 다시 한번 주요 표현들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장입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 이상의 일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표현은 무엇뭐 이상의 이런 표현입니다. 무엇뭐 이상의 무엇을 하지 않다. 너무 된 이 표현을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무엇뭐 이상의 무엇을 하지 않다. 너무 된을 써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